등푸른 생선으로 유명한 국민 생선으로 자리잡아온 고등어. 하지만 최근에는 주부들이 시장에서 고등어를 잘 안 산다고 합니다. 요리를 할 때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음식이 고등어구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수산물 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중혁 기자입니다. 대전 오정동 수산물 시장. 길게 늘어선 좌판에 싱싱한 해산물들을 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관심에서 외면받고 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입니다. 이 고등어들에겐 가게를 지키는 주인들이 연신 물만 들이붓습니다. 지난달 23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이 고등어구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싼 가격과 상인들의 흥정에도 주부들은 먹기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매스컴을 탔잖아요. 그죠? 고등어 구우면 환경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끓였지. 끓였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어떡해요. 고등어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싼 게 고등어인데.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서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고등어 가지고 미세먼지를 덮어 씌우는 건지 전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전지역 수산물시장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고등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뚝꿍긴 손님들의 발걸음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부에서 미세먼지로 고등어를 꽂 먹으면 미세먼지가 그만큼 제일 안 좋다는 그런 방송을 하고 나서는 손님들이 그걸 또 보지도 않아요. 고등어에 대해서.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팔려고 고생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방송을 그렇게 해버리면 서민들 먹고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게 지장을 안 주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장을 주게끔 하면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해가 안 가요. 판매량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고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내리더만 그나마도 가격이 또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이제 지금은 살 길이 더 막막해져요.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린 고등어. 뒤늦게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을 밝혔지만 금어기 뒤 대목을 기대하던 어민들의 우려 속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